자, 다음 학습자의 질문입니다. 이런 문장이 회화책에 있습니다. I've wanted a Volkswagen Beetle my entire lif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I've wanted a Volkswagen Beetle my entire life. 이 문장에서 이 질문을 학습자가 영자겠다면 my entire life 앞에 in my entire life라고 해서 in을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in이 없는 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in을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왜냐?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전사가 없는 경우에 my entire life는 마치 생긴 모양은 명사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의 원어민들이 얘기하거나 독해 지문 같은 데 보면 쭉쭉쭉쭉 문장이 있고 아무 전사 없이 the whole time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the whole time 그런 것은요. for라든지 in이 없다는 것은 그 whole time the whole time 자체가 모양은 명사처럼 생겼지만 adverb 즉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tonight 앞에 전사 안 붙이죠. 오늘 밤 그 다음에 this morning 앞에 in this morning 붙일 필요 없죠.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럴 때는 the whole time my entire life 앞에 전사가 붙일 수도 있지만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붙이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생긴 모양 자체가 명사처럼 생겼고 어? 그러면 앞에 뭔가 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직관적이지 않고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자주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집집함이 없어질 것 같아요. 됐죠?